그래도 제가 한번 켜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켜보면 좀 그러네요 어떤 것 때문에요? 아까 화면이 안 뜬다고 하셔가지고 아 네 왜 안 뜨는지 한번 켜보려고 했는데 이게 진행쿨러가 지금 다 탈고가 되어 있으니까 탈고되어 있을 때 켜면 안 되는 거예요? 안 되죠? 보통은 안 그러죠? 메인보드 뒤쪽에 스탠드오프 같은 거 조립 잘 하셨어요 혹시? 네 이거 말씀하시나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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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말고 메인보드에 보면 각각 저런 나사 있잖아요 메인보드 지지하는 나사 그 밑에가 스탠드오프라 그래요 우리 육각나사를 그런 거 혹시 쇼튼하거나 이런 거 아니시고요? 네네 구멍대로 잘 맞추셨어요? 네네 X370 370이요? 3,700... 기존 CPU는요? 아 그건 안 갖고 아 안 가져셨어요? 네네 파워 문제인 줄 알고 전원 켰는데 펜도 다 돌아가고 하긴 하거든요 네 파워 불량이어도 펜은 돌아가나요? 그러기도 하죠 아 무조건 켜진다 안 켜진다를 가지고 파워가 이상 있다 없다라고 하진 않아요? 네 이게 원래 안 들어왔었거든요 이렇게 전멸이 안 됐었는데 세 개 다 켜졌었는데 이게 전멸이 안 됐는데 아 아까 LED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네 가운데 것만 깜빡거린다고요? 기존에 안 그랬었는데 네 기존에 잘 썼어요? 네네 전혀 이상 없이요? 네 그다 어제 케이스 관리를 한 건데 아 이게 좀 새 케이스에요? 네 새 거는 아니고 요거 구해서 한 거라 케이스 걸면서 CPU를 바꾸었어요 기존 CPU는 그대로 기존 CPU 꽂아 놓고 켜보진 않았네요? 네네 기존 CPU를 바꾸고 켜진다 보통 부저스피커 없는 제품들이 많아요 없는 컴퓨터들이 조립할 때는 제가 다 달아드리고요 아 그럼 소리 듣고 네 그렇죠 그렇죠 소리가 이제 플러스 참고가 되죠 일단 잠깐 방전을 좀 시켜놓고 네 잠깐 보드를 갈면은 네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뭐 중고나 이런 것도 중고는 없어요 없으세요 네 가끔 안에 소켓 분량도 있거든요 이 안에 핀들이 있는데 이 핀들이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반짝반짝한 거 있잖아요 요거 안에가 이제 이렇게 락을 제키면서 안에 핀들이 있는데 이 안에 핀들이 있는데 이 핀들이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핀들이 부러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 그게 얘랑 맞닿는 거예요 그렇죠 음 일단 한 번 더 장착을 해 보고요 지금 배터리도 좀 빼 봤으니까 네 해서 안되면 고객분 CPU를 저희 보드에다가 장착을 해서 볼 거예요 네네 딱 돼야 되는데 시그널 안 들어오죠 네 부저소리도 안 나죠 네 네 네 일단 고객분 CPU 그대로 물려 볼게요 저희 보드에 네 고객분 거예요 3700X 네 중급에 따라서 고급 보드가 있고 상급 보드가 있고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나오는 CPU를 기준으로 했을 때 B550 그게 이제 중상 네 X570 뭐 이런 애들 가면 상 그리고 이제 뭐 520 중하 네 뭐 320 뭐 그래도 마찬가지 하 올라 보자 어 라이젠이 원래 처음에 바이오스 인식하면서 올라올 때 좀 늦어 근데 얘 또 한 번 인식되고 나면 또 괜찮아져요 네 라이젠 3700X 네 그리고 고객분 메모리 8기가 두 개 네 잘 인식하자 고로 얘는 보드 불량 네 혹시 그러면은 네 그래픽카드 제 거를 껴 보고 싶을 텐데 얘요? 네 아니 뭐 고객분 원하시는 대로 다 해 드릴 수 있죠 그럼요 그래픽카드 이거 한번 꽂아 볼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잘 작동 할 거예요 뭔가 바뀌었죠 네 보드에서 신호가 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아직 신호가 정상적으로 메인보드에서 안 들어오니까 서로 주고받지 못하니까 네 메인보드랑 서로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얘도 이제 정상 가동을 하고 화면도 뜨고 그래픽카드는 전혀 이상 없어요 이게 제일 비싼거죠 그렇죠 네 한번 센터 문의 한번 해 보셔서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 문의 한번 해 보셔서 뭐 입고 해봐라 라고 한다면 보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 교체하셔야 돼요 준비해 Fucking 후회 36 huge 12 12 15 장val 20 21 21 21 21 22